안녕하세요. 갓나입니다. 오늘은 ASMR 메이크업 브러쉬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직접 제 얼굴에는 많이 하지 않을 거고, 카메라에다 내고 쓰는 식으로 하게 될 거 같아요. 제가 메이크업 브러쉬 평소에 쓰는 것들은 몇 개를 준비해봤는데요. 이렇게 커다란 파우더 브러쉬 색이랑 파운데이션 브러쉬랑 거짓말 브러쉬 그리고 아이라인이나 눈썹 그릴 때 쓰는 조그마한 브러쉬 3개를 준비해봤어요. 그럼 먼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러쉬부터 쓸어볼게요. 이거는 보통 스티플링 브러쉬라고 하던데 여기 아래에 있는 단단한 털들이 엄청 부드러운 털을 잡고 있는 브러쉬거든요. 그래서 피부에 닿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. diyor 볼 informations. 이렇게 요리가 이제 되는 fors Kate 여러분들과 apple이 등장하여 그 exc sponsored davis Sca. 여러분 안녕하세요 확인 감사합니다 Hansl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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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보통 파우더 브러쉬로 쓰는 브러쉬인데요 반지 가득 바라둬서 냄새가 좋네요 얘는 아까 브러쉬에 비해서 약간 달력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무튼 그럼 하나 뇌 감사합니다 의 의 의 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블러셔를 바를 때에 쓰는 다른 파우더 브러쉬들이라 보다는 조금 작은 브러쉬인데요. 이것도 정말 굉장히 부드러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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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보시다시피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요. 탱탱하죠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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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ng 저는 여름에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바르는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. 이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엄청 저렴하게 구입한 컨실러 브러쉬인데요. 이 어이도 되게 땡땡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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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브러쉬들이요. 얘네 두 개는 둘 다 제가 눈썹을 그릴 때 문의 드릴게요. 얘가 좀 더 부드러워요. 얘는 좀 빳빳한 면이고요. 이 Luigi는 지금 바로 눈썹을 그릴 때 문의 드릴게요. 아멘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브러시들 보다는 큰 브러시들이 되는 줄이 어려워서 다시 한 번 큰 브러시를 쓸어볼게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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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제 꼭 자야 될 시간인데요. 잠이 안 오시는 분들께 이 동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걸 보세요.